호텔의 룸나 연출을 맡은 5초란이라고 하구요. 호텔의 룸나 연출을 맡은 5초란이라고 하구요. 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더운 여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재밌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이 재밌게 봐주셔서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배우분들은 맡으신 역할과 함께 인사말씀도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호텔 룸나에서 장만월 역을 맡은 아이유 지휘진입니다. 진짜 재밌습니다. 하이라이트 영상이 굉장히 재밌게 나왔는데 인편은 그것보다 더 재밌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구요. 더운 여름으로 시작하고 달콤하게 보낼 수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.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이주일씨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여진구씨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호텔 룸나를 통해서 하버드 NBA를 수료한 재원 구찬성 역할을 맡은 여진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계속해서 신정훈씨 안녕하세요. 호텔 룸나에서 집 뭐지? 아빠 텐더 역할을 맡은 신정훈입니다. 네. 김선미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혜선입니다. 호텔 룸나에서 200년 전 중값집 막녀들이었구요. 장만월 사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귀한 인연을 함께 꾸려가고 있는 객실장입니다.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태준우씨 네 안녕하세요. 표지훈입니다. 호텔 룸나에서 프로툼의 벨보이 여팔을 맡은 지연중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지연중 여팔의 표지훈씨 옆에 박민아씨 네 안녕하세요. 호텔 룸나에서 부찬성 집에 있는 자리를 노리고 있는 호텔 인턴 김연아 역할을 맡은 미나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다시 한번 읽어볼께 콕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.